환경연연평가의 하자가 있었을 때 이에 근거한 후행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처럼 전혀 하지 않으면 그냥 무효예요 그 다음에 환경연연평가의 실체상 내용상 하자가 있었을 때 또는 환경연연평가의 절차의 문의가 있었을 때 다들 분서를 한번 해볼까요? 2번입니다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그냥 무효예요 단순 절차가 아닙니다 환경연연평가의 실체상하자가 있을 때 후행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판례가 참 비판 많이 받은 판례예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서 안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재량거리 일탈 남행의 고려 요소에 그친다고 해버리니까 환경연연평가의 중요성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판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판례는 이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환경연연평가의 단순한 절차상하자가 있었을 때 후행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3번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